야, 우리 오늘 진짜 오랜만에 만난다 꾸지! 어, 그러게. 애들 언제 울라? 나 이 지지칼들 진짜. 아, 뚜빈이다. 아, 뚜빈아, 언제 와? 수빈아, 너 오토바이 샀어? 셀 애들 태우려고 한 대 뽑았어! 야, 타! 야, 너 좀 되게 멋있다. 오토바이 이름은? 봉했떡? 오봉이! 오봉이? 오봉이? 오토바이로 봉사! 오, 오봉이! 오봉이 멋있다. 정미성은? 정미성? 걔는 맨날 늦는대. 뭐, 주인공은 맨 나중에 오래는 걸어놔. 모래놔. 헤이, 가을지! 아임 히얼! 아, 너? 그 선글라스의 긴장감, 뭐야? 뭐긴 뭐야. 내 스타일이지. 우리 커피부터 시키자. 아, 스타일 뭐야? 여기, 주문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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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주문이요. 저는 이디오피아 AA 스페셜 블렌드드 커피 한 잔이요. 음, 그거 커피. 커피. 저는 그린티 프라푸티노에 휘핑크림 단토럼 올려두디고, 여기다가 토콜리, 토콜리 가루 빡빡 해주대요. 귀여워도 그건 녹차. 젠크 오피어. 좋아! 어? 저는 물 한 번 주세요. 물은 셀프! 인사! 호우! 호우! 야, 근데 우리 시키노 보니까 대학생들이랑 똑같다. 그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네! 10년 전? 벌써? 시간이 그렇게 됐나? 그치. 우리가 대학생 때 만났으니까 딱 10년 됐네. 우와, 시간 진짜 빠르다. 야, 기억나? 우리 그때 진짜 풋풋했었는데.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였죠. 스무 살 될 약생 때는 매일 봤는데.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잊은 것이 있는데. 이제 벌써 우리 나이가 스무라. 콧설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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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설을. 그래도 좀 빠르니라. 한 살 어려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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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봐라! 뭐야! 이거 내 사진이잖아! 내가 진짜 느낀 건데.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. 야, 맞아, 맞아. 나도 예수님 아니었으면 얘랑 친구 못 했어. 얘가 얼마나 무서웠어. 맞아, 맞아. 나도 얘 앞에만 서면 그냥 사람이 되게 공손해져. 스윗님 오셨어요.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? 그 정도였거든? 그래, 수비님 오셨어요? 그건 아니지. 수비님 오셨습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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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. 그거야! 그거야. 근데 웬걸 요즘엔 교회에서 얘만큼 바쁜 애가 없어요. 맞아. 멋있다, 안수비. 근데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지? 변화? 응. 그게 제일 좋더라. 수령에만 다가오면 집으로 도망가는 거죠. 전화 못작한 돈 모두 차단했죠. 예수님 예수님 만나보다도 헌신하며 섬겼죠. 이제 진정 천국에서 우리 집을 육상빌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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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헌신하면 롯데타워 육상빌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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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겠다. 너 몇 층에서 일해? 그게 지하 1층 야, 주무증 갈등 주무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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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5부장님이란 분 그 분은 괜찮아? 맞아 너 그분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어했잖아 왜? 어떤데? 그게 어떠냐면 말이야 하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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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부장님 자료 보고서 준비했어요? 네 지금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마무리하고 있으면 어떡해 하윤씨 아 이래가지고 사회생활 하겠어 빨리 빨리 해와요 네 알겠습니다 다했다 부장님 여기 완료된 보고서입니다 이게 완료됐다고? 네 이게 보고서야 아니야 이건 보고서 아니야 하윤씨 몇년차요? 3년차입니다 근데 왜그래? 하윤씨 네 기분이 안됐잖아 안돼 이러면 하윤씨 그래서 사회생활 하겠어? 안돼 아휴 진짜 다시 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아 점심에 짬뽕이나 먹어야겠다 하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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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다 하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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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놈의 하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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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커피는 없어? 잠깐만!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니 외우자야 똑같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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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이번에 결혼 발표였던 거 봤어? 누구 누구? 결혼? 결혼? 무슨 일 있었어? 무슨 일 있었지? 오늘은 소개팅 보러 가는 날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개팅 안녕하세요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써니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하게 찐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찐이씨 오늘 저희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올 때 뭐 타고 오셨어요? 혹시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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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죠? 혹시 그 버스 번호가 33번? 33번? 내릴 때 뒷버위로 저희 청색연품인가봐요 청색연품 그런가봐요 써니씨 오늘 소개팅 정말 즐거웠어요 네 찐이씨 저는 써니씨를 한번 더 뵙고 싶은데 혹시 이번주 목요일 어떠세요? 이번주 목요일 이번주 목요일 이번주 목요일이요? 네 탈란트 시장이 있네요 아 무슨 장이서나봐요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토요일 저녁 스테러데이 나인 스테러데이 나인 토요일 저녁에 황금특송 연습이 있네요 아 그러면은 1월 1일 공요일 그날은 되겠죠? 네 1월 1일 공요일 그날은 동역자 모임이 있어요 다 안돼 다 안돼 다 안돼 난 맨날 나 갈거야 흠집봉 이랬지 뭐야 주장아 하나님도 다 아실거야 주님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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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주님은 다 아시지요? 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배우자는 예수님 잘 배우자는 주님과 같습니다 계신건 확실히 안돼 안 보여요 하하하 하하하 안 보여요 하하하 틈잘을 채우듯 등장을 채운 듯 나의 통장도 채우니 신랑이여 이제 속히 오소서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나닦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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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equal 하나 acc 이전에 속히 오소서 괜찮아? 정말? 우리 이번 연도 진짜 많은 일이 있었다 벌써 크리스마스네 이번 크리스마스가 우리 20대 마지막 크리스마스모 알지? 맞아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생일을 좀 더 특별하게 축하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 맞아 우리의 20대를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30대도 받아주실 거야 맞아 그럼 우리 마지막까지 불살라볼까? 좋아 20 9 9 9 9 예 저기요 영업 끝났거든요 나가주세요 예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